1936의 올림픽의 스피레인은 선키테이 기록은 일본에 기속돼서 조선은 공식 기록이 없던데 선기정 세계제품 10주년 기념 마라존이라고 우리 민족의 3대 영웅 선기정 주신 안중근 선기정 대회 우승자는 서윤범 학생이 되겠습니다 애들 그냥 다 당신같이 되고 싶은 거야 당신 영웅이잖아 영웅은 무슨 일본사람 이름으로 기록이 나는 거지 우리 같이 보스톤가스 서윤복이라고 기억하나? 깡도 있고 막도 있고 달리는 건 어디서 배웠어? 쭉 혼자 떴다니까요 저 직접 뛰는 거 보셨잖아요 저렇게 근본도 안 된 새끼가 무슨 나라를 대표하고 제2의 손기정이라고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요 애기들은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지 베를린의 영광이 조선인의 손기정의 영광이야? 일본인 손기태의 영광이야 그건 절대로 지어지지 않아 선생님 유니폼에 일장기 달릴 거 모르고 뛰셨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까놓고 나라가 당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조국의 국기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그저 달리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사일론 박두 선생님 저 뛰고 싶어요 ăm 나는 난 네내 너야 꼭 거짓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